안녕하세요.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입니다. 간장포럼 축하드립니다. 난 설마지에 목폭은 아니겠지. 설마, 설마 하늘 며칠이진 않았겠지. 에이, 설마, 무슨 일인가. 엄마의 된장찌개. 맛이 없다, 맛이 없다, 죽겠다.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달라졌다. 생일이었나, 공돈이 생겼나, 누가 예쁜 했나. 설마, 설마 배달해 온 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할머니 송신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무슨 일인가. 엄마의 된장찌개. 맛이 좋다, 맛이 좋다, 살겠다. 맛이 좋다, 맛이 좋다, 산 좋다. 참 맛있다.